안녕하세요! 음룩도사 꼬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제품 바로 21136 바다의 유적과 21152 해적선의 모험 되겠습니다. 어? 근데 산속동굴 리뷰하는 거 아니었어요? 아 그거 원래 브리키 님이 리뷰하기로 했는데 발이 다쳐서 출근을 못한다고 하나? 레고를 밟은 게 아닐까요? 아 참 빨리 괜찮아지셔야 될 텐데 바다의 유적 제품은 산속동굴과 같이 2017년에 출시된 제품으로 1112피스로 꽤 많은 부품이 들어있어요. 제품 이름 그대로 마인크래프트의 깊은 바닷속에 있는 바다의 유적을 표현한 제품이에요. 해적선 모험 제품은 2019년에 출시된 제품으로 386개의 부품이 들어있어요. 어라? 마인크래프트에는 해적선이 없는 걸로 아는데 난파선만 있지 않나? 난파선의 과거를 레고로 다시 재현해낸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박스를 한번 오픈해볼게요. 먼저 바다의 유적 여러분들 설명서가 진짜 많아요. 몇 권이야 도대체? 바다의 유적이 하나, 둘, 셋, 넷이는 됩니다. 자 그리고 해적선 바로 오픈해볼게요. 빨랑 3개? 설명서도 마찬가지로 3권이 들어있습니다. 자 바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다 만들었습니다. 바로 제품을 가까이에서 살펴볼게요. 먼저 바다의 유적부터 살펴볼게요. 피규어는 알렉스, 스티브, 가디언, 결더 가디언, 로징어가 들어있고요. 먼저 알렉스. 각반을 제외한 인첸트된 갑옷이 풀세트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인첸트 검도 하나 들고 있네요. 스티브입니다. 인첸트된 곡괭이를 하나 들고 있고요. 뭔가 알렉스에 비해 좀 주연이 아니고 조연 느낌이 강하게 나는데 이 세트에서는 어쨌든 알렉스가 좀 주연인가 봐요. 다음은 가디언이에요. 바다의 유적을 지키는 잡몹 같은 존재인데요. 잡아봤자 아이템 별거 안 줍니다, 여러분들. 매우 아프고 귀찮기만한 몹쓸 존재죠. 이 친구가 바로 엘더 가디언이에요. 보스몹인데 유적 하나당 두세 마리 정도는 꼭 있는 친구죠. 스펀지를 주긴 하지만 별거는 안 줘요. 엘더 가디언이 레이저를 쏘는 기믹을 슈터로 재현해놨어요. 이 꼬리로 움직이면 발사되는 것 같더라고요. 다음은 오징어입니다. 아, 진짜 오징어같이 생기지 않았나요? 바다나 강에서 흔히 보이는 그런 오징어고요. 신기하게도 가디언들이 오징어를 직접 죽이더라고요. 그리고 특이한 블럭들이 여러 개 들어있어요. 금블럭이 8개가 들어있습니다. 이 금블럭 같은 경우는 금괴 9개를 조합하여 만들 수 있는 블럭이죠. 그리고 스펀지 블럭이 3개 들었습니다. 물에 젖은 스펀지와 마른 스펀지를 파란색과 진우색 플레이트로 표현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게 물을 머금은 스펀지 브릭은 파란색 블럭이 들어가 있고요. 물을 안 먹은 스펀지 브릭은 회색 블럭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화로예요. 물을 잔뜩 머금은 스펀지를 화로에 넣으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를 우리 꼬리기 여러분들 알고 계시나요? 스펀지가 말라요. 물 먹은 스펀지가 진짜 이렇게 마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번에 바다사원 전체적인 모습을 한번 살펴볼게요. 전체적으로 피라미드 형태의 다리가 달린 듯한 그런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끝이 뾰족한 이집트 피라미드보단 끝이 이렇게 평평한 멕시코 피라미드 느낌을 닮았네요. 전설의 약간 아틀란티스 유적 같기도 하고요. 실제 마인크래프트보다 어쨌든 많이 축소가 됐어요. 진짜 마인크래프트 바다 속에 들어가면 정말 거대한 사원이 이렇게 쫙 펼쳐져 있는데 이 친구는 그거에 비해 많이 축소된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바다사원 상단부는 이렇게 분리가 되는 형식이고요. 양 옆쪽도 펼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분리된 내부를 보시면 바다 유적 중심부에 큐브가 들어 있습니다. 바다 유적 뒷면에 있는 부분을 아래로 내리면 큐브가 열리면서 안에 있는 금블럭 8개가 나오는 기믹이 있습니다. 원래는 이걸 부셔야 나오는 건데 레고 스타일로 예쁘고 재밌게 잘 해석한 것 같아요. 그다음 바다 유적 입구예요, 여러분들. 커튼을 젖히고 들어가는 모습을 표현해 준 것 같고 원작은 그냥 물이 가득 찬 채로 뚫려 있습니다. 왼쪽 부분에는 돌아가는 투명 바, 투명 막대기 부품이 있습니다. 여기다 가디언을 꽂아 마치 바다사원을 지키기 위해 주변을 대외하는 듯한 그런 표현들이 가능해 보이네요. 생각보다 상당히 디테일하고 게임과 많이 흡사해서 좀 눌렀습니다. 다음 해적선을 살펴볼게요. 피규어는 알렉스, 해적 플레이어, 불타는 좀비, 앵무새, 거북이, 돌고래가 들어 있습니다. 크기에 비해 피규어가 바다 속 유적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있네요. 먼저 알렉스를 살펴볼게요. 알렉스는 낚싯대를 하나 들고 있습니다. 바다 유적에서는 거의 풀 파츠를 맞추고 있었는데 해적선 제품에서는 그냥 딸랑 낚싯대만 하나 들고 있네요. 해적 플레이어입니다. 해적 스킨을 낀 플레이어고요. 황금색 검을 들고 있습니다. 약간 그 캐리비안의 해적 영화 조니뎁 의상이 떠오르네요. 다음은 좀 특이한 게 불타는 좀비가 들어 있습니다. 좀비는 해가 뜨면 불에 타서 죽는데 그런 부분을 이렇게 레고로 잘 표현을 해 준 것 같아 보이네요. 다음은 앵무새입니다. 해적들의 영원한 친구 앵무새. 실제 난파선에서는 앵무새 극단 거 없습니다. 정글에서 나오는 거죠, 앵무새는. 다음은 거북이입니다. 이 거북이 같은 친구는 진짜 마인크래프트 바다에서 보기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 친구를 아직 만나본 적이 없어요. 아, 마인크래프트를 해본 적도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돌고래입니다. 진짜 귀엽게 생기지 않았나요? 레고로 어떻게 돌고래를 이렇게 잘 표현했을까요? 물고기를 먹으면 난파선으로 데려다주는 그런 친구죠. 빈 물약병. 해적선에 있는 걸 보면 물약 대신 럼주가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보이는 거죠. 해적선에 빠질 수 없는 보물상자예요. 이 보물상자를 열면 금조각이 몇 개 들어있습니다. 다음은 보트. 색을 보아하니 자작나무로 만든 보트인 것 같아요. 두 개의 삽이 이 보트의 노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전체적인 섬. 섬의 전체적인 모습이에요. 약간 섬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크기가 작은데 잘 표현이 있네요. 회색 계열 블럭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바위로 이루어진 섬인 것 같아요. 보물상자가 숨겨져 있고 거북이의 알로 확정되는 것도 보이네요. 이 앞부분은 전체적으로 해골 모양을 하고 있어요. 왜 우리 옛날 해적 시리즈 레고 보면 해골 모양으로 된 레고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거에 오마주? 살짝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네요. 그리고 이쪽 옆에 보시면 사탕수수가 레고로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해적선 본체를 살펴볼게요. 마인크래프트 인게임에서 볼 수 있었던 난파선에 빨간색 돛이 있습니다. 게임상에서는 이 빨간색 돛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레고에서는 빨간색 돛을 표현해줬습니다. 해적선에 진짜 실제 출항했던 그런 느낌을 레고가 다시 살려주고 싶지 않았나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돛의 가운데에는 해적선의 상징인 검은색 바탕에 하얀 해골 모양이 박혀 있고요. 돛대에는 보물의 위치가 숨겨진 것으로 추정되는 지도가 있으며 돛대 옆에 항해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마침반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배 중간에는 적이나 반란을 일으킨 사람을 처형할 수 있는 열반지가 나오는 기믹이 들어있고요. 배 뒤쪽에는 스켈레톤의 머리가 두 개 있습니다. 약간 그 해적선 특유의 음산한 그런 기운을 연출해주고 싶었던 그런 부분은 아니었을까요? 하지만 마인크래프트 특유의 그런 네모네모한 이런 모습들 때문에 그렇게 무섭지는 않아 보이네요. 측면에 보면 무언가 쏠 수 있는 대포 같은 장치가 있고요. 마인크래프트에 대포가 있지는 않고 화살 쏘는 장치 정도 될 것 같네요. 어라? 배가 분리가 되는데요? 잠깐 돛색도 그렇고 이거 213이 바라쿠다의 해적들 레고 아이디어즈랑 비슷한데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둘이 비슷하지 않나요? 하나 다 비슷하나? 여러분 어떠셨나요? 마인크래프트 바다의 유적과 해적선 제품을 살펴봤는데요. 생각보다 이렇게 마인크래프트 느낌을 잘 내준 그런 제품이 아닐까 싶어요. 일단 레고가 네모네모하다 보니까 마인크래프트 게임과 가장 잘 어울리는 그런 장난감일 것 같고요. 저는 어쨌든 되게 만족스러웠던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마인크래프트 제품군이 동일한 박스 크기의 다른 제품들에 비해 가격이 조금 라이센스 때문에 더 비싼 감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둘 중 한 제품을 구매할 수만 있다면 저는 바로 무조건 이 바다의 유적 제품을 구매할 것 같습니다. 이 친구 진짜 실제로 우리 여왕 속에 한 번 놓고 진짜 바다의 유적을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 크루기 여러분들 물 속에 잠길 것 같은데 예쁘겠다. 막 물복이랑 같이 넣어놓으면 진짜 예쁠 것 같은데? 오늘도 한 사람의 블록토스에 생겨내면 성공! 지금까지 블록토스의 쿠피였습니다. 여러분 모두 굿바이! 빨리 프리키랑 같이 산속 동굴 만들어야 되는데 얘 언제 오는 거야? 아!